경혜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혜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4월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박태성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정식 동지,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교육위원회 고등교육상 김승찬 동지와 김체공업종합대학 총장 박지민 동지를 비롯한 교육 및 과학연구기관의 책임일꾼들, 정부통신과학기술연구 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들과 조선인민군정찰총국기술정찰국의 지휘 성원들이 동행했습니다. 경혜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의 지도 간부들이 영접했습니다. 경혜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주과학연구원과 우주환경시험기지 등 여러 것을 돌아보시면서 나라의 우주산업을 전망적으로 확대 발전시킬 때에 대한 우리당의 원대한 우주정복정책이 제시한 당면한 과학연구사업진행정령과 최근시기 우주과학연구 부문에서 달성한 핵심기술개발 및 생산추진실태를 구체적으로 려해하셨습니다. 경혜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가우주개발국이 당제8차 대배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제6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우주정책의 당면한 목표와 전망적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우주과학기술연구사업에서 관목할만한 성과들을 이룩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경혜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과학기술에 의하여 추동되고 담보되는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건설하는 데서 우주산업의 발전은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우주분야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경혜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주산업장성은 세계적인 경제 및 과학기술 강국의 지비를 확보하기 위한 지름길 개척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종합적 국력이 시위로 된다고 하시면서 독자적인 우주개발에 지속적인 박차를 가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을 힘있게 주도할 수 있는 당당한 우주산업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혜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주 분야의 가속적 발전을 이룩함에 있어서 현 단계에서는 국가의 전략적 이익의 견지에서 선진적이며 가치있는 우주개발 계획들부터 선행시켜 실행해 나가며 성과를 부단히 확대 창성시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우주강국으로 일터 세우는 것이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즉시 기상관축위성, 지구관축위성, 통신위성 보유를 선점고지로 정하여 재성기후에 철저히 대비하고 나라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용하며 인민경제의 과학적 발전을 강력히 추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각급 교육 및 과학연구 부문이 실용적인 각위한 용도의 위성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체계를 세우고 국가적 투자를 느려 우주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위성개발이 가속화되는데 맞게 표준화된 믿음성 높은 운반 로켓 생산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며 우주강국건설의 리상과 포부가 반영된 위성발사장들을 훌륭히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외하는 김종은 동기께서는 미제가 핵항공모함과 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각위하고도 방대한 전략장비들을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상시 배치 수준으로 전개하면서 남조선을 침략의 전초기지로 전쟁화약거로 전변시키고 있는 현실태화 연합준비태세의 구실밑에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영토완정을 위협하는 미국과 남조선의 군사행동이 보다 노골화될 수 있는 전망적 우려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노동당 제8차 대변은 국방력발전 5대 중점 목표에 적대 세력들의 군사적 기도와 움직임을 상시 장악하기 위한 우주정찰 능력의 보유를 우리 국가의 방위력 건설에 가장 중차대한 선결적 화합으로 제시했다고 상기시키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사정찰위성 보유가 계단식으로 확장되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군사적 위협과 도전으로부터 국가의 안전환경과 영토완정을 수호하고 인민의 안용과 발전이익을 고수하며 상황에 따라 선제적인 군사력을 사용하기 위한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서 노는 역할과 전략적 가치와 의의에 대하여 다시금 밝히시면서 이를 획득함은 최근 조성된 조선반도 안전환경의 요구로 보나 전망적인 위협을 관리하는 견제에서 보나 절대로 포기할 수도 놓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필수 불가결의 우리 무력 강화의 선결적 화합으로 되며 철저히 우리의 국가주권과 정당 방유권에 속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미국과 남조선이 오래 들어와 가장 적대적인 수사적 표현을 내뱉으며 명백한 행동으로 보여준 바와 같이 앞으로도 박장목 재력 제공과 한미 동맹 강화의 명망 밑에 반공화국 군사태세를 더욱 강화하려고 획책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가가 현재와 미래의 우려스러운 안보 환경에 상응한 군사적 억제력을 키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며 여기에 속 군사정찰 수단을 획득하고 운영하는 것은 우리의 각이한 전쟁 억제 수단들의 군사적 효용성과 실용성 제거에서 그 무엇보다 중차대한 최우선 과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4월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다구쳐 끝내며 앞으로 연속적으로 수개의 정찰위성을 다각 배치하여 위성에 의한 정찰정보 수집 능력을 튼튼히 구축할 때 대한 전투적 화합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의 큰 큰 믿음과 고무를 받아하는 국가우주개발국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당의 원대한 우주강국건설 구상을 완벽한 실천으로 충직하게 떠받드는 우주정복자가 되어 공화국의 자전과 권위, 주체조선의 위대한 국력을 우주 만리에 보란듯이 올려 세울 불같은 교리에 넘쳐 있었습니다.